제이슨 김수억입니다. 과일 상자 1개는 배가 12개 있지. 사과가 29개가 있겠지. 과일 상자가 4목 되어 있어. 따로따로 모았더니 배는 200개보다 적었다. 사과는 200개보다 많았다. 몇 개의 과일 상자가 있어? 그럼 어떻게 돼? 200개보다 적으려면 최대한 많아 봐. 12 곱하기 12 곱하기. 200으로 10도 나눠줄 거 아니야. 16종은 xx지. 16 상자 2 하지. 사과는 200개보다 많았다. 10상자 하면 어떻게 돼? 190개잖아. 11개 하면? 아니, 아니, 아니. 넘어가잖아. 11상자 2상이 되겠지. 11, 12, 13, 14, 15, 16까지 돼야 돼. 네. 다시 한 번 체크해. 12 곱하기 16을 해 봐. 이비코드 적잖아. 되잖아.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야. 이거 돼? 네. 그래야 되는 거 같아. λ